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팔다리가 마비되는 그란슨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비가 진짜 오지게 내리는데 저희 남친이 끝까지 픽업을 안오니까 회사에서 사람들이 저를 많이 걱정했어요. 어쩌라고 미친 니가 왕비냐? 원지, 남편 또는 남자친구가 여러분 얼마나 데리러 오나요? 다들 안녕하세요. 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남친은 개인사업 및 프리랜서입니다. 저희 둘 다 지방에 살고 있고 집도 되게 가까워요. 저는 출퇴근할 때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보통 걸리는 시간은 4-50분 정도 걸립니다. 환승도 해야 되고요. 여기가 지방이라 그런 건지 배차 시간도 되게 긴 편이고 근데 이렇게 오래 걸려도 자가용을 타면 넉넉하게 잡아도 20분? 아니 20분도 안 걸려요. 한 15분? 되게 빨리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남친은 회사 근처에 뭔가 용건이 있다든지 또 그쪽으로 가는 길이거나 그게 아니라도 차를 써야 할 경우가 있다면 그럴 때 웬만하면 저를 데리러 와주는 편이긴 해요. 아 그리고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날의 경우 회사에서 택시를 잡는 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고요. 심지어 버스 배차 시간도 엄청 길어서 너무나 안감하거든요. 이럴 때마다 다른 남자 직원들이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는 태워주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아니 평소에도 퇴근할 때면 다른 상사들이 어 김대리가 오늘 꽁꽁씨 좀 데리고 가? 이런 말을 하거나 또 이게 아니라도 다들 알아서 꽁꽁씨 저랑 같이 갈래요? 이렇게 많이 물어 오거든요. 근데 이미 저한테 남친이 있고 또 이런 말을 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 여친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를 차에 태우면 괜히 오해를 사거나 걸 끌어올 것 같아서 단 한 번도 같이 탄 적이 없거든요. 거기가 아무리 가까운 역이라 해도요. 정류장, 버스 그랬는데 바로 오늘 퇴근을 하려다가 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택시, 버스는 깜깜 무소식 또 회사에서는 왜 남친이 데리러 안 오냐 이러고 있는데 다들 걱정을 하는데 정작 제 남친은 데리러 올 생각이 아예 하나도 없어 보이고 야하튼 이러다간 퇴근도 못할 것 같아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직원의 차를 얻어 탔어요. 왜냐면 이 사람 저랑 집 방향도 같고 하니까 같이 가자 하더라고. 특히 버스를 타면 최소 50분은 걸릴 텐데 비까지 오니까 더 오래 걸리겠죠. 안 그래도 차도 안 오는데 야하튼 이 직원 차를 타서 보니까 20분 도착이 뜨더라고요. 내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끝까지 타고 가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그 길 중간에 내려서 10분 동안 더 기다려가지고 버스를 겨우 버스를 올라탔고 집으로 오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친이랑 통화를 했죠. 그리고 이 얘기를 했더니 헐 이게 뭐냐고 너무 멀어 하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남직원의 차를 탈 수밖에 없었던 그 정신없는 상황을 이해해줄 생각은 아예 안 하고 또 제가 오빠 이런날 왜 나를 데리러 안 온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야 너 이런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저요 평소엔 먼저 데리러 와달라고 한 적 절대 없고요. 그냥 회식할 때만 부탁을 했습니다. 이땐 버스가 안 다니니까요. 근데 이런 소리를 하니까 순간 너무 서러운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결국 크게 싸웠는데 아니 지금 이거 저 혼자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물론 저희 남친 평소에 일이 좀 많은 편인 건 맞아요. 근데 어차피 프리니까 시간 같은 거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그냥 넉넉하게 한 시간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여친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게 그렇게 벅차고 힘든 거냐고요. 겨우 한 시간인데.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이기적이라고 화를 내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이 남자가 인색한 거 아닌가요? 여친한테 한 시간도 못 내주고. 뭐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본인은 기분 나쁘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앞으로 데리러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이거 뭐야.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그래. 자기 기분 나쁘다고. 결국 저한테 그래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오빠. 이런 말을 들어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계속 사과하라는 거야. 아니 이거 남친이 아니고 제가 더 기분 나쁘고 서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야 있겠죠. 근데 내 남친이 이러다니. 이런 경우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 1번. 님아 회사가 그런 오지에 처박혀 있다면 네가 차를 사세요. 네 남친이 뭐 네 개인기사입니까? 아니 뭐가 이렇게 당당해? 2번. 우리나라는 여성이 운전면허를 못하는 그런 거지 같은 나라가 아닌데요. 왜 이러고 사는 걸까요? 3번. 아니 회사가 무슨 산골 오지에 처박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고작 비 좀 오는 걸로 이 난리라고. 너 뭐야? 공주세요? 4번. 아니 잠깐만. 버스로 50분 거리지만 자차로 15분이면 얼른 면허 따고 차를 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 뭐냐? 5번. 뭐? 그냥 1시간만 넉넉하게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야 이거 운전을 안 해서 그런지 그게 얼마나 큰 수고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군요. 1시간 투자하면 된다고? 아니 나갈 거 준비하는 시간. 다녀온 뒤에 다시 씻는 시간. 또 비 오지게 오니까 차 막히는 거 등등등등등. 이런 건 아예 생각을 안 한다 이거네. 저는요. 제 남친한테 지금까지 단 한 번 더 먼저 데리러 오라고 부탁해 본 적 없습니다. 왜? 나도 차가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노는 날에는 당연히 택시를 타고요. 저는 20살 때부터 차가 있었고 내 차를 얻어 타면서 예의 없이 구는 친구들 모조리 손절했어요. 차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발을 위로 올린다든지 혹은 기사처럼 마음대로 뿌려 먹으려고 한다든지 등등등등등. 너처럼. 아니 쓴이한테 비 내리는 게 무슨 천재 지변이라도 된답니까? 지진 났어요? 그걸로 이렇게 걱정하고 난리치는 회사가 진짜 있냐고. 아니 무슨 회사길래 그래? 아 혹시 말로만 듣던 가족같은 회사 그런 겁니까? 이봐요 아가씨. 남이 너한테 해주는 거 그거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네가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는 거래요. 부끄러워해야죠. 6번. 케이카 어플 깔면 모닝레이 이런 거 한 달 렌트 얼마 안 해. 무슨 남친이 거기까지 데리러 와야 되고 뭐 사람들도 남친이 오니 안 오니 걱정을 하고 아이고 그게 그렇게 비참하고 서러우셨습니까? 너 도대체 몇 살입니까? 진짜 한심하게 사네? 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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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어? 이거 뭐야? 쓴이 혹시 보호자가 필요한 미취학 아동이세요? 8번. 같은 여자지만 쓴이 같은 사람 진짜 혐오스럽습니다. 아니 프리랜서는 일 안 합니까? 직장인이 쓰니 보다 프리랜서인 남친이 더 한가해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한가하다 쳐. 한가하면 무조건 너 데리러 가야 되는 겁니까? 9번. 딱 차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 사고방식이구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내 가족이 차를 몰고 밖에 나가면 혹시나 싶고 걱정부터 되던데 비 많이 내릴 때 밤에 운전하면 진짜 앞이 제대로 안 보여. 길도 안 보인다고. 근데 이거는 남친이 오니만이 일할지. 끌 끌 끌. 아니 너 뭔데? 너 뭐 돼? 결혼이라도 했냐? 네가 마누라냐고. 만약 반대 상황에서 내 남친이 너처럼 이딴 소리 했으면 사랑이 골알지고. 그냥 짜게 식었을 거야. 너무 걱정돼서 자기야 내가 먼저 갈게 라고 말을 해도 뭐? 위험하기 오긴 어딜 와. 그냥 있어.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이러는데 이게 진 사랑 아니냐? 10번. 야 그 정도면 모닝 중고라도 하나 사라. 얼마 안 한다. 넉넉히 한 시간. 아니 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게 시간 아니냐? 그리고 너 기다리고 시간 맞추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건지 몰라서 이래? 몇 번 부탁 안 했다고 되게 당당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명심해라. 니네 엄마 아빠 남편이 아니고 네 남친이다 남친. 헤어지면 끝이야. 그게 누구든 네 마음대로 그렇게 기대를 하지마. 차라리 그럴 거면 너 혼자 빗속을 걸어. 물론 우산은 꼭 쓰고. 12번. 딱 보니 다른 남자 차 탔다고 입방정 떨어가지고 욕을 처먹은 거구만? 질투심 유발 작전인 건가? 한심하네. 아니. 니는. 아니. 남친이나 남편 없는 사람들은 비올 때 어떻게 집에 가요? 회사 남직원들이 꼭 태워줘야 되고 그런 건가? 그 회사 다니려면 남친이나 남편이 꼭 있어야겠니? 싱글이거나 차가 없으면 못 다닐 회사인가 봐. 뭐야 이게? 환장 아니네 진짜. 그냥 가는 길을 태워주면 안 돼? 어차피 차리진 밥상이고 숟가락 하나 더 올리면 안 돼? 이런 말은 받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해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태워주는 사람이. 어차피 나 집에 가는 길인데 타. 어차피 먹고 있는 건데 밥이랑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지. 앉아. 이거는 해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받아쳐먹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참... 아무튼 도망갔어요. 딱 걸렸어. 감사합니다.